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또 이렇게 택배 개봉기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택배가 진짜 많이 쌓였어요 뭐가 있는지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거 짜잔 문샷에서 이렇게 렌즈 4개를 보내주셨어요 문 브라운을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가 자외선 차단 렌즈래요 으악 아 진짜 연해요 오 신기해 신기해 오 직경이 작다 예쁘다 뭔가 갑자기 이쪽은 되게 이국적인 눈이 됐어 약간 외국인 같아 르마스크는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던 가방 브랜드인데 여기가 주얼리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신기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액자 같아 눌러서 눌러보면 랩 같은 걸로 돼 있거든요 너무 신기해 제가 골라본 이 제품들은 엘로이즈라는 라인이거든요 이렇게 작은 체인으로 된 목걸이인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잼 스톤들이 달려있거든요 근데 얘네가 모양이 다 달라요 클리어 스톤이잖아요 이쪽에 보면 두 개만 달려있는데 이거는 또 보면 샴페인 컬러 스톤을 포인트로 준 목걸이에요 스톤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넓게 퍼져가지고 엄청 반짝반짝 거리면서 너무 이쁘네요 얘는 팔찌거든요? 너무 이뻐 목걸이랑 똑같아 이렇게 화이트 스톤들이 달려있고 얘만 이렇게 샴페인 컬러 세상에 여러분 이거 보세요 팔찌 너무 예쁘다 너무 영롱 영롱 체인 팔찌 두 개 하고 다녔는데 이렇게 세 개를 하고 다녀야겠어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체인 형태의 오픈링이고요 중앙에 이렇게 화이트 스톤이 딱 박혀있어요 사이즈 조절도 마음대로 여기다가 낄게요 포인트 되면서도 심플해 또 이제 귀걸이가 있어요 귀여워 밑에 찰랑거리는 체인이 달려있어요 뺄 수가 있네 이 체인을 스톤만 해가지고 끼워도 되고 포인트로 얘를 이렇게 걸어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안 보고 끼기가 어렵다 여기 업쪽에다 껴도 되게 이쁘겠는데 이쁘다 이쪽도 심플스 이것도 반지랑 거의 똑같이 생겼네요 이 체인이 여기다가 해볼까 이렇게 해봤어요 되게 고급진데요?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엘로이즈 라인이 몇 개야? 다섯 개를 무려 다 한 건데 근데 이 제품들 다 심플해가지고 과하지가 않죠 저의 최애 섀도우입니다 거의 다 써가거든요 근데 이거 상태가 왜 이러냐? 어머 헉! 이거는 불량 아니에요? 다 깨졌는데? 헉! 이런 거 제가 항상 여기 눈두덩이에 바르는 섀도우입니다 그리고 다음 바로 이게 비오톱 클렌징 밀크 클렌징 밀크 중에 이게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예전에 썼었는데 되게 좋았거든요 큰 걸로 주문하는 게 훨씬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주문했습니다 긴 거 이거 보여드릴까요? 솔티 앤 스웨티 요가 로그 우와 가방도 들어있네? 짱이다 엄청 퀄리티에 좋은데? 요가 매트는 보통 그냥 안 예쁜 색깔에 심심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예쁜 거예요 요가 매트도 되고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좋고 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주문했거든요 다음으로 또 주문해본 거는 조라 매트를 샀으니까 폼롤러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 스토어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예쁜 폼롤러가 있더라고요 색깔이 이렇게 예쁜 색깔 처음 봤네 그래서 저도 폼롤러를 난생 처음 사보는데 강도에 따라서 이름이 있더라고요 저는 제일 초보자가 쓰는 말랑말랑한 걸 샀거든요 좀 단단한 거를 사고 싶긴 했는데 그거는 이 예쁜 색깔이 없어서 그냥 이거 샀어요 설명서도 들어있어가지고 좋네요 다음 친한 동생네 집에 갔는데 이게 잔뜩 있어가지고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거 이름 뭐냐고 물어봐가지고 제가 바로 주문을 했거든요 소포장이 되어 있는 게 28 봉지 들어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있어 이게 룬 초코보우가 생겼는데 젤리가 들어있는 거 젤리가 이게 제일 맛있대요 포도 맛이 치즈 솔티드 샌드위치 비스킷 아 이렇게 맛있다 엄청 얇아가지고 바삭바삭해요 이거는요 사실 제가 이거는 뜯어서 사용도 했어요 태블릿입니다 제가 요즘에 완전 게임에 중독돼가지고 이게 게임이 되게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샀는데 결론적으로 해보니까 잘 안 돼요 비추 근데 이게 왜 좋냐면 이게 15만원밖에 안 합니다 암튼 근데 중요한 건 전 이제 게임을 접었어요 그러니까 괜히 산 거죠 어쨌건 이거를 켜보면 요런 태블릿입니다 확실히 전자기기는 비싼 게 좋은 거 같아요 화면 반사도 너무 심하고 터치감도 좀 별로 저는 안 좋은 거 같고 중국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화재도 제일 좋은 거는 재생이 안 된대요 사실 집에 TV 있는데 이걸로 볼 일이 없을 거 같은데 있으면 뭐라도 하겠죠 그래서 또 같이 산 게 이거입니다 조립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쁘죠 나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높낮이 조절도 되고 이게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예쁘고 편해서 좋아요 아모레퍼시피 여성 청결제입니다 저 해피바스 거 거품 타입 꾸준히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음 어우 향기 너무 좋다 제가 항상 코튼만 쓰다가 이번에는 쑥을 주문해봤거든요 아 근데 향 되게 좋네 제가 이거를 서울스토어에서 주문했는데 서울스토어에서 주문하면 좋은 이유가 다른 데랑 가격이 같아도 서울스토어는 무료 배송이 되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친구 할인 코드 제리마이즈를 이용하면 할인도 더 받을 수 있고요 아 유일아 아시죠 여러분 오 되게 귀엽다 쪼끄네 이게 색깔이 다섯 갠가 그랬는데 제일 마음에 드는 거 두 개를 골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아 너무 예쁜데 그래서 이게 좀 특이한 게 일반 네일이 아니고 얘네가 이제 수성 네일이래요 빨리 마르고 그리고 지우는 게 그냥 이렇게 쓱 떼면 되더라고요 스티커처럼 한 코트 바르면 이런 느낌 세 번 바르니까 이런 느낌 되게 투명투명 여리여리한 느낌이죠 아 이쁘다 이것도 한번 발라볼게요 어 약간 봉숭아물들인 것처럼 이렇게 이런 느낌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진짜 약간 취미부자인 거 같은데 프랑스 자수를 배워보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한번 언데이 클래스를 갔는데 재밌는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완전 되게 재밌어서 혼자도 유튜브 보면은 요즘 너무 잘 돼 있으니까 할 수 있을 거 같은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이것저것 주문을 해봤어요 품을 샀고 기본적인 재료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 샀거든요 바위 잘못하면 뜯어내는 거 저는 뭐 할 때 다 갖추고 시작하는 걸 좋아해서 좋아 보이는 거는 다 사고 보는 스타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 프랑스 자수용 바늘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자수 틀 그리고 이거는 바늘 케이스였던 거 같아요 보안 그린 다음에 열을 가하면 지워지는 펜 내가 이걸 왜 샀지? 연습하려고 샀나? 아무튼 촌이 되게 크네요 필통을 만들고 싶어서 샀습니다 이거는 알디콤이라는 건데요 숙취 해소제 제가 숙취가 되게 심하거든요 다른 거보다 가격도 훨씬 비싸더라고요 근데 이게 효과가 좋다고 해서 샀어요 제가 이걸 사실 두 번 먹었는데 벌써 얘는 양도 적고 먹기에도 그냥 술술 넘어가더라고요 맛이 괜찮아 얘는 그리고 이거 먹으면 확실히 숙취도 덜한 거 같기도 해요 바꿈 이번에는 또 제가 뭘 주문했냐 반지 껴주면 중앙에 스톤도 반짝이고 밴드도 반짝반짝하죠 약간 웨딩링 같기도 한데 이런 투명 튜브예요 이게 불어놓으면 엄청 크고요 두 명이 타고서 놀았거든요 그래도 거뜬합니다 차에서 바람 놓을 수 있는 것도 샀어요 다음으로는 피크닉 가려고 이것저것도 많이 샀었거든요 커다란 박스가 있는데요 파라솔이에요 다른 것들에 비해서 되게 저렴해요 그때도 예쁘고 그래서 진짜 가성비가 짱이거든요 가방도 들어있고 파라솔도 딱 예쁜 아이보리에 테슬도 다 달려있고 밑에 받침대까지 있어가지고 이거 되게 좋습니다 저거 주문할 때 또 같이 주문했던 게 이건데 매트 매트 린넨이나 면 이런 거는 또 방수가 안 되잖아요 방수가 안 되면 되게 불편할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엄청나게 제가 찾다가 고른 거거든요 아이보리 톤의 방수가 되는 원단이에요 되게 얇아요 이거를 밑에다 깔고 위에다가 예쁜 그런 면 매트 같은 거를 깔으라고 이렇게 파는 거거든요 이것만 단독으로 써도 괜찮을 거예요 매트도 찾아보면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얘는 심지어 가격도 되게 저렴하고 퀄리티가 정말 좋아요 진짜 마음에 듭니다 아 진짜 이것도 인스타 광고 보고 충동적으로 산 거 피크닉 바구니 그래서 하나 갖고 싶긴 했는데 인스타 광고 보다가 저렴한 거예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열어면 얘는 안에가 예쁜 거예요 뭐가 또 잔뜩 들었는데 이렇게 또 플라스틱 컵 여기다가 이렇게 꽂고 칼 봐 이게 이렇게 벨크로로 되어 있구나 귀여워 조미료 통인가 봐 구멍이 뿅뿅 나옵니다 귀엽다 피크닉 바구니 세트입니다 와 이거 되게 무겁네 이렇게 펼쳐가지고 바람막이 버너가 있는데 바람 불면은 정말 음식이 너무 안 끓는 거예요 한번 진짜 고생을 해가지고 이거를 꼭 사야겠다 싶었거든요 인스타 광고보다가 저렴하게 파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결국 얼른 주문을 했죠 얼른 제 버너도 레몬색이니까 아이보리 색깔로 샀고요 제가 늘 말하지만 캠핑용품은 이렇게 가방이 있는 게 미덕이기 때문에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달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제일 큰 거 뭐냐면요 파라솔 테이블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얘는 잔까지가 너무 심해요 처음에 받아보고 제가 너무 실망을 했어요 싸니까 그리고 이쁘긴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써야죠 중앙에 구멍이 있거든요 여기에 파라솔을 끼워서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주문을 한 게 제가 진짜 난생 처음 사포를 사봤습니다 저거 거칠거칠한 거 다 갈아내려고 그다음에 이거 갈아낸 다음에 또 바니쉬라는 걸 칠해야 된대요 그래서 바니쉬도 샀고 바니쉬 바르려면 붓을 있어야 되니까 붓을 샀고 사는 김에 제가 원래 갖고 싶었던 게 있거든요 이 껌깔 벽에 뭐 묻은 거 있어가지고 화장실에 아 진짜 나 너무 별걸 다 산 거 아니야? 또 벤치도 하나 갖고 싶었어요 근데 벤치가 제일 싼 게 이거여가지고 좀 이렇게 뽀족하게 생긴 거 그다음에 이건 백시멘트? 변기 밑에가 부서지는 거예요 접착 부분이 혼자 화장실 공사하려고 샀어요 이제 남은 게 다 주방용품인가? 우선 예전에도 여기 거 행주를 보여드렸었는데 또 새로운 게 나와가지고 주문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예뻐요 행주가 보통 색깔 촌스럽고 보기 싫고 그랬는데 얘네들은 예쁘니까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그리고 잘 닦이고 아 이거 너무 귀여워 아 근데 단점이 있는 게 너무 예뻐서 쓰기가 아까워요 다음 라이크메이에서 주문한 검랑볼 제가 예전에도 여기서 이것저것 주문해서 보여드렸었거든요 너무 예뻐가지고 또 주문을 했었어요 핑크색? 민트색 제가 범랑을 좋아하거든요? 캠핑에서 쓰려고 제가 다 산 거예요 범랑이 안 깨지니까 여기 접시 어 이쁘다 얘는 아이보리 접시 아이 예뻐 또 한 개 수저랑 포크 소꿉장나하는 거 같고 너무 예쁘죠? 여기는 색깔도 너무 예쁘고 퀄리티도 좋아서 진짜 좋습니다 다음 영양제인데 자로 유산균이고 펜도피러스 질유산균 원래 이것들 먹었는데 다 먹어서 또 이번에 주문했고요 여기 올댓몰이 제품도 다양하고 7만원인가 이상 시키면 무료배송이라서 좋아요 무료배송 금액 채우려고 이것도 주문한 거 같아요 장바구니 다음으로 와우 많이 샀네 베이킹소다를 넣어주셨어요 제가 실리콘 식기를 되게 좋아해요 식기에 스크래치가 안 나니까 노란 색깔 예쁘다 이거는 아이보리 색깔인 거 같아요 실리콘 집게 아 이제 맘껏 펜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요리를 실리콘 미니 알뜰주거 이제 이건 메이드 인 코리아라서 믿음이 갑니다 그 다음에 연두 색깔 젓가락 가늘어서 좋다 일단 이거는 음.. 뭐지? 잠깐만 이게 뭐였더라? 이게 뭐지 진짜?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이거는 얘를 벽에 붙인 다음에 이렇게 끼워서 솔 같은 거 화장실 청소 솔 끼워놓는 그런 고정하는 거였던 거 같아요 옆에다가 뭐 걸 수 있고 얘도 뭔가를 끼워놓는 거 같은데 뭘까요? 아 이것도 걸어놓는 거네 똑같은 건데 좀 생긴 게 다른 거네요 이렇게 달걀을 넣는 트레이입니다 그래서 여기 딱 보면 30개예요 구멍이 지금은 그냥 냉장고에 원래 들어있던 달걀 올려두는 조그만한 팥 있잖아요 거기다 두고 쓰는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조금밖에 안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싶었거든요 달걀 한 판 다 넣을 수 있고 팔이 있으니까 뭐 가벼운 것도 올릴 수 있고 너무 좋겠다 싶더라고요 다음 이거 또 와디즈에서 주문한 거고요 브런치 팬이라고 써 있는데 일단 이거 너무 이뻐가지고 갖고 싶어서 주문했어요 이쁘죠? 파스타 집에 이렇게 걸려 있을 거 같은 느낌? 이게 되게 얕아요 이게 브런치 팬이라 해서 달걀 프라이 같은 거 하고 소세지 굽고 플레이팅을 여기다 해도 예쁜 그런 팬이거든요 사은품으로 촌스러운 실리콘 냄비 받침이랑 얼리버드 사은품으로 이렇게 귀여운 뒤집게를 주셨네요 캠핑 다닐 때 써야겠다 귀여워 여기다 이렇게 넣고 이렇게 귀여워 마지막 박스 이게 이런 투명 볼 제가 이런 투명 식기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이것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소스 볼로 쓰기 좋을 거 같고 다음 엄청 작은 나이프 여기가 지금 이름이 키위나이프라고 되어 있네요 키위 자를 때 좋은가 보지? 아 아니네 이름이 키위야 이런 이런 키위 자를 때 좋은 나이프라니 귀여워서 갖고 싶었어요 캠핑 가서 귀엽게 쓰고 사진도 찍고 하려고 또 하나 골라본 게 이런 칼 이것도 그냥 작고 다양하게 쓰기 좋겠죠 과일 자르기도 좋고 캠핑 가서 쓰려고 이것도 주문했습니다 귀여운 칼 두 개 다음으로는 유리컵 물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예쁘죠 약간 빈티지하기도 하고 이런 컵이고요 이것도 이거랑 컵이 몇 개가 같이 있었거든요 세로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예쁜 고블렛 차 아닙니다 이거는 또 뭐야 와 이거 진짜 너무 크다 굽이 이렇게 있는 게 귀여워가지고 골랐는데 맥주 같은 거 따라 먹기 좋겠네요 다음으로는 이거 모자 투명 모자 접시에요 접시 귀엽잖아요 특이하고 또 제가 좋아하는 투명이고 그 다음에 유리식기 사이트에서 보니까 짜파게티 하나가 여기 다 들어가더라고요 은근히 뭔가 작은 듯 하면서도 큰 듯 하면서도 그런 식기에요 이렇게 손잡이가 있고요 두꺼워가지고 튼튼할 것 같네요 이게 마지막이네요 동그란 접시고요 나눠져 있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파스타 이렇게 담고 여기다 피클 같은 거 넣고 아니면 음식 넣고 뭐 케첩이나 소스 같은 거 담기 너무 좋겠죠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